네, 이번 유형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에 연산하게 되면 총 4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푸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연산을 이용해,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 푸는 거를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걸 벤다여금을 풀던가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풀다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이런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꼭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법칙을 계속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교환법칙이라 해서 A 앞 B는 B 앞 A가 되겠다. 이거나 이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합집합이 어떤 것인지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당연히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A 교, B는 B 교, A랑 같다. 결국 이게 교환법칙이에요. 두 개를 바꿔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이 뭔지 알면 당연히 이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뭡니까? A 앞 B 합집합 C는 A 앞 B 앞 C랑 같다. 가로만 바꾼 거예요. 가로만. 가로를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나 뒤에 거를 합집합하고 요거를 하나 또는 실제로 이거를 가로를 다 풀어서 이렇게 쓰나 전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합집합이 뭔지 알면 당연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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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라는 것은 이해는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적절하게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거가 된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자, 여기가 교들만 있어요. 교들만 할 때도 A 교, B하고 교, C 하나. B 교, C하고 교, A 하나. 이거를 가로를 다 풀고 순서대로 교를 하나. 이게 전부 다 뭐하다? 똑같다. 우리가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배법칙. A 합 B. A 합 B 교, C는 우리가 이 A를 하나를 이렇게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A 합 B가 만나고 A 합 C가 만나고 그걸 뭘로 연결해라? 교로 연결해라. A 합 B, A 합 C, 교로 연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여기서 이뤄가는 방향 말고요. 역방향도 같이 항상 보셔야 돼요. 역방향. A 합 B 교, A 합 C는 A로 묶어서 이것을 합집합으로 쓴 다음에 두 개는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분배법칙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것도 볼까요? A 교, B 합 C는 A를 B와 교 하나 쓰고요. 그리고 A와 C를 교 하나 쓰고요. 두 가지를 뭘로 연결해라? 합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합으로.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역방향도 보면. A가 공통적으로 쓰면 A로 묶어요. 그게 둘 다 교니까 교를 쓰고요. B와 C는 합집합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분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분배법칙은 눈에 익혀두거나 많이 써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A와 B의 여는 뭐랑 같냐? A, 여, 교, B의 여는 같다. 즉, 얘를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에 여 하나 붙고요. 합집합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교가 되고 B, 여가 되겠다. 그러면 A, 교, B의 여는 뭐가 되겠냐? A, 여, 교, 합으로 바뀌고요. B여가 됐어요. A, 여, 합, B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연습 많이 해 주셔야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적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에도 익혀두고요. 매번 좀 몇 번 써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예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시문제. 자, 2016년 구월학평 가형 2번이 되겠네요. 문제는 전체 집합 위에 서로 다른 두 부은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 B일 때 A, 교, B와 같은 집합을 구하라. 뭐예요? A가 B에서 교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거는 뭐예요? 벤달그레인 그림이 아주 간단합니다. B가 있고요. A가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게. 교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두 개의 뭐예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그대로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A가 B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방향 자체를 항상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얘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온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우리가 A.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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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